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김건희 여사의 성형문제 미용문제 인신공격 이런거는 저도 지금 반대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인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하와이로 출국한 첫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열흘이 넘는 동안 김건희 여사의 담당 변호사는 조선일보 동화일보 tv조선 채널A 등 보수 매체 언론을 중심으로 각가지 근거없는 자료와 주장과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에 대한 모든 그런 폭로 내용을 번복을 한다거나 혹은 뒤집어 엎는 말을 한다거나 기존에 알던 모든 인지된 사실들을 다시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하도 많은 반박들을 해왔으나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 한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선물을 들고 기다렸던 남녀 대기자 두 사람은 대통령실 직원이었고 경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대낮에 교통이 막힙니다.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서초동까지 무턱대고 오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 보고를 드리러 온다고 하는 그 행정관이 반드시 여사의 측근 비서에게 시간을 조율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조율한 것을 제시해달라고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그 이튿날 반박한 내용이 바로 6페이지짜리 전 언론에 공개된 그 성명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누구라도 이것이 거짓임을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서를 작성한 근거로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전혀 제가 도착한 시간 제가 접견한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용산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이 일치하지를 않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실의 보고서는 읽은 문서 혹은 특급 문서입니다. 그 읽은 문서 되는 대통령실의 문서를 두 개의 종이과관과 또 신라면세점 에코백에 담아서 그 먼 곳에서 서초동까지 들고 왔다고 하는 이 궤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반드시 그 행정관은 국가기밀루설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뿐더러 김건희 여사는 국정농단에 준하는 각가지 죄목이 붙을 것입니다.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의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저녁 오후 5시 서울의 소리 김현장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제가 소상히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